아까 셋인가에 1패하고 계시는데 아직 못 계신 건가요? 네! 아직 못 깼습니다 아직 1패고요 방지에 서놨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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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깬 사람 아직 파티 그럴 수 있지 수업을 했어 어? 헉! 막상 크림이 돼 우와 깼다 하하핳 굿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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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알아요 친하지? 하하 내 방이 좋긴 해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 올라올 것 같은데 이 파티는 왜 버서커가 없나요? 내 방 안 스턴는데 하하핳 아닌데 공중 들어왔는데 패턴 보고 갈게요 네 패턴 보고 가야돼 네 가시죠 고 그거 제가 그냥 팝을 팝아올게요 네 팝아올게요 아이스 크림 어 펼쳐 500 잘한다 꽃맛이 있긴 해 귀여워 아 저 문 안가가지고 알아 알아 카르크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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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가 없어서 시너즈 들어가요 도발에 응급 가냐? 저 도발 17초에요. 아까 시너지를 올려놨어. 도발 10초. 청장 5초. 기다려줘. 도발 기다려 볼게요. 네 도발 3초. 네. 이거 보낼게요. 청장은 넣어서 달라지. 이거 하고 이어줄게요. 로봇. 한 번 넣어. 네. 한 번 떠도 될 듯? 오십시오. 킬리하면 한 10초 남겨. 네. 청장 3초. 뒤로 가서 줄게요. 다운내로.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출아지느라 가요. 월워드 같아요. 돈 모았다 여러분. 10초에요? 저는 어필스 한 사람. 5, 4, 2초. 총. 총. 4, 2, 3. 2, 3. 이거 끝나고 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니나부 각 좀 잡을게요. 이거 가능하나. 20초여죠. 네. 아끼셔야 돼. 이거 끝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니나부 같이. 네. 2초만. 저희 쪽 이거 끝나고 갑니다. 배가. 네. 잡았어요. 오케이. 슬드. 슬드 가는? 나이스. 이거 무려. 무려. 아니면 가요. 아니면. 네. 샀어요? 네. 약 약. 지훈님 약. 쿨쿨쿨. 2개는 저기가 타는거죠? 네. 안쪽 생존입니다. 안쪽. 확인 안쪽. 인사이드 생존 확인. 확인 확인. 아댕 지금 돌아요. 인진같은거 때문에. 네. 인진. 끝나면 시선지. 쉴드. 힙합. 아휴. 천천 3초. 뒤로 오면. 도발 5초에요. 이어주시면 100초. 까비. 쉴드 나이스.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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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빠르다. 크리가 두 번 더 터졌어. 아니. 우리 맨 처음에 아드 쏜 안 됐는데. 그니까. 아 아. 아 근데 한번 들어간다 보구나 빼야? 근데 딜이 그거 부전보다 조금 트릭 잘 떠주면 완료될까 봐 두 개로도 더 올리지 아 바로 깍당기 준비해놔야겠네 우리 각성기 30초 정도 남았어요 네 이제 슬슬 줌버 타야 돼요 무슨 시기 쓰시네 패턴 보고 가도 되나요? 네 가요 이거 두 번째 갔다 이거 끝났다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더 가능? 욕망 가서 바로 가능 더 가능 야 이 X같은 아이 아 상처를 남기고 가네 또 아무튼 여섯시 고정 바로 갈 수 있어요 도발 있죠? 네 가시죠 넬라 넣어놨어요 나이스 넬라 도발 보고 있어요 도발 야이 나이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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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지로 돌아와 나이스 오씨 도왔다 한 번 더 나요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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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깔려 있어요 창판 5초 음진 폴드 해드릴게요 창판 3초 패턴 끝나고 니나부 왔어요 그쪽 쓰시면 돼요 네 네 안전하게 쓸게요 배가 끝나고 한 사이클만 돌리고 각성 잘게요 시나도 클 땐 늦었다 저 마지막 아드님 클게요 요거다 클게요 요거다 쓸게요 네 한 번 돌렸어요 시낫이 저 도발 일부러 아프고 있어요 준비될 때 말해줘요 한 25초 정도 맞습니다 대기종 다 준비됐나요? 연락했어요 네 됐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네 폰킹님 기다렸다 갈게요 다음 패턴부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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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다음이요 오케이 자 이제 칠게요 저 아드님 한 8초 정도요 패턴 보고 갑니다 가시죠 안 돼요 지금 네 가능할 때 말해줘요 저 강해요 효과는 배가 끝나고 가자 뛰자 하고 해야겠다 네 바로 가요 네 바로 가요 네 아 시작해 네 통발발리 잡아줬어 천사 한 번 돌려주세요 어차피 공 안오죠 전 와요 아 그럼 오케이 마지막에 딱 와요 오케이 조금 일찍 오나 조금 일찍 올게 아니 눈 쪽 쪽 쪽 쪽 쪽 쪽에 여행이 있겠는데 네 아 그거 알 수 있어 아 이거 왜 안 맞나요 무력 나올 것 같은데 나왔다 네 저 화염 던질거임 안시계로 갔다가 오는거 바로 오는거 안쪽 안전 내부 안전 안쪽 안전이에요 내부 확인 마지막 각성비 잘하면 우리 즐길수도 있어요 지금 버블이랑 각성량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버블 일반으로 한번 섭시다 자 우리 40초 뒤입니다 40초 뒤 40초 뒤에요 천상에 버블 들어갈거에요 가운데로 좀 끌고 폰킹님 콜 좀 주세요 20 오케이 거기에 맞출게요 한사이클 돌립니다 네 돌렸습니다 더 발 잡아주세요 끌어내렸어요 아직 아직 안전하게 다음패턴 보고 안전하게 다음패턴 네 갈까요?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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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광포 광포 여기 30초 여유있어요 천천히 가요 그쪽 광포 광포 떴나요? 잠깐 보면 잠깐만요 오케이 저 가능 네 10초 선생님도 그쪽 광포 떴어요? 네 이미 떴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 쓰시면 돼요 네 그쪽에 쓰시면 돼요 주..오케이 네 도발 보고 있어 봤 에이 아잇 아 안들어갔나? 손 들어갔어요 아 야 나 여기까지만 오면 공대장? 공팀님? 오케이 얼마 안난거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빼보 청산 있어요 철줄 청산 굼만 이거 맞춰야되잖아 아 니나분 맞추지말구요 둘다 광포기니까 먼저 0 뜨는데 있으면은 반대편 줍시다 저기 아직 0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저희 거의 0인 거의 0인 그냥 거기 쓰세요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0딜 0딜 때리세요. 저 가망칠게요. 잠깐만. 우리 아직? 콜마! 삑난 거 같은... 와! 나갔어! 평타 평타 평타. 아이고 잡았다. 나이스! 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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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목울붓어 기장님 저희 뭐한거야?